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피곤해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회식도 많이 참여하시죠? 직장 동료와 술자리, 친구들, 지인들과의 모임, 업무 스트레스로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과로, 비만, 영양 불균형, 불규칙한 식생활, 인스턴트 식품 섭취, 그 외 다른 외부 환경 등의 결과로 간 건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체내물질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관리센터 역할을 합니다. 몸에 들어온 각종 독성물질을 분해 대사 배출하는 이른바 해독작용. 소화하는 데 중요한 담집을 생성해 소장으로 배출하며 세균의 면역식균 작용과 각종 호르몬을 분해 및 대사하는 작용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지침간을 채우는 건강에너지, 밀크시슬 EX.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추출물과 체내 에너지 대사와 생성을 돕는 5가지 비타민 B군을 함유하여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밀크시슬과 실리마리는 무엇인가요? 밀크시슬은 엉겅키라고도 불리는 국화과 식물로 2000년 전부터 유럽에서 간 건강을 위해 섭취한 식물입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밀크시슬의 기능성분인 실리마린이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지침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밀크시슬 추출물 중 실리마린을 하루 130mg이 제공됩니다. 체내 에너지 대사와 혈액 생성을 돕는 5가지 비타민 B군으로는 비타민 B1, B2,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원료로 민들레 뿌리 추출물, 과일 건조 혼합물, 아세로라분말 등 다양한 식물 농축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친 나의 간 건강을 채우는 건강에너지, 밀크시슬 EX의 힘, 밀크시슬 EX와 함께 활력이 넘치는 간 건강을 찾으세요.